아, 배고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네 쪼꼬미 콩순아! 그럼 우리 푸드트럭을 불러보는 거 어때? 그거 좋은 생각이다! 얼른 전화해보자! 여보세요! 거기 콩순이 푸드트럭이죠? 범인의 집으로 지금 와주세요! 콩순이 푸드트럭이 왔어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푸드트럭이 아니랍니다! 어서 어서 나오세요! 우와! 진짜 콩순이 푸드트럭이 왔네! 범아! 뭘 만들어줄까? 응! 나는 짜장면이 먹고 싶어! 우리 귀여운 쪼꼬미 콩순이는? 응! 나는 야채볶음이 먹고 싶은걸! 좋았어! 그럼 맛있게 만들어줄게요! 우와! 물이 보글보글 끓는다! 으악! 면을 쏘옥! 다 익은 면은 꺼내놓고 달걀 프라이를 해서 위에다가 얹어줘야지 자, 맛있게 먹어 우와, 정말 맛있다 그럼 이번엔 야채볶음을 해볼까? 자, 맛있다 오징어 토마토 옥수수 브로컬리 맛있게 볶아준답니다 우리 초코미 콩순이도 맛있게 먹어 우와, 정말 꿀꿀맛이다 콩순아, 진짜 잘 먹었어 정말 고마워 콩순아, 우리도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나왔어 어서와 미미야, 잘 왔어 우리 일추리는 뭐가 먹고 싶어? 일추리는 핫도그가 먹고 싶어요 핫도그 만들어주세요 핫도그 만들어주세요 핫도그라면 다른 푸드트럭이 필요하겠는걸 잠시만 기다려 우와, 핫도그트럭이 왔다 완전 멋져 일추리가 메뉴 버튼을 눌러보렴 오늘의 핫도그는 소시지 스마일 핫도그 소시지밥 스마일 뚜껑을 열고 소시지를 쏙 맛있게 튀겨볼까요? 맛있게 튀겨볼까요? 맛있게 튀겨볼까요? 냠냠냠냠냠 우왕, 바삭바삭 정말 맛있어요 이번엔 내 차례 오늘의 핫도그는 치즈 스마일 핫도그 치즈를 꺼내고 핫도그를 쏙 맛있게 치겨보일까요? 오 고소한 냄새 미미도 맛있게 먹어 음 정말 맛있다 환상적인 맛이야 콩슨 누나 맛있는 거 만들어 줬어 정말 고맙습니다 콩슨 아 나는 짜장면이 먹고 싶은데 혹시 만들어 줄 수 있을까? 물론이지 이 콩슨이는 못하는 게 없다고 물을 끓이고 우윙 마우슨 마우라 당근 양파 짜자잔 맛있게 먹어 역시 콩순이 음식 솜씨는 최고야 최고 콩순아 정말 잘 먹었어 고마워 우리 친구들도 맛있는 게 먹고 싶을 땐 언제든 이 콩순이를 찾아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끝 안녕